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교회, 성도 이렇게 다섯가지 큰 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미싸우며 하고 다음에 거룩한 공회 옛날 번역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는 거룩한 공교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대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도록 선택을 받아 불러내어서 구별해서 놓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의 속한 자로 불러내어서 구별하여 놓은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것으로 불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불우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는 죄악이 많은 도시였으며 앞으로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장차 멸망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아서 크리스도의 것으로 불우심을 받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 예수 크리스도의 것으로 불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며 어떤 세상의 단체와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모인 단체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불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고륵하게 삼아 주셨으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륵한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는 주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힘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내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에베스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요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요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종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식이 많다든가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똑똑하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점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들레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 나치스 정권 때에 유대인들이 개수실로 끌려와서 다 죽게 되었던 그때에 신들레스라고 하는 독일 사업가가 그 중에 몇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선택권은 완전히 신들레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들레스가 원하는 사람을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장으로 가게 되고 그 나머지는 다 개수실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선택을 받아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반지 또 심지어는 금리빨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서 그걸 녹여가지고서 신들레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감사의 표를 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장사 멸망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예배를 드리고 승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할 때의 이 공교회라는 무엇인가 그거는 공평하고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이 없는 교회이며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이나 주인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지위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크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든 교회는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해서 뭐 안지어 교회도 세우고 빌리포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지방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상에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면으로 볼 때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4장 4절 이하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대로 힘쓰라 그런 권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크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라 그런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이 있죠 이러고 여러 가지 크리스도에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지옥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파, 내 교파 따로 모여서 예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가 되어서 우주적인 교회죠 신령한 교회입니다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지옥 교회들은 완전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숙하지 못하는 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그 지옥 교회들은 불안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의 신령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의 공교회를 믿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이런 우리 성도들은 지나치게 내 교회 내 교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숨기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 개인이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 크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크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크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머리되시는 크리스도에게 순종해야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몸에 붙어있는 눈, 코, 필, 팔, 다리, 머리 모든 지체조들이 머리에서 내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에 주인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주님께 영광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만일 크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참된 크리스도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는 나의 뜻, 내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나 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에 사연이 사탄의 세력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도문을 하지만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한 주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 편에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이 지다가 마지막에는 극적인 역전성을 그릴 때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이 강하여 때로는 성도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있지만 마귀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계 세력을 보면 정말이 되면 교회가 큰 환란과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강임하셔서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풀몰에 던진다 그리고 고난을 받던 성도들은 크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천과 함께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크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시키고 끝까지 지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어 또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교회인 민족이나 인종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신령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교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신령한 교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며 세상에서 박해를 밟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아신 것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고백할 때마다 최후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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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